5월 31일 월요일 마감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가면서 3200선 복귀를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3200선이라는 어떤 수치보다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을 정리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의 어떤 연속성을 확인할 때까지 조금은 계속 지켜보자 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쪽에 지난주 금요일의 경우에는 좀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전기전자나 플랫폼 쪽으로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오늘까지는 긍정적으로 딱 다 시나리오가 지켜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진다고 봐도 될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내용은 이제 위안화입니다. 위안화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와의 상대적 약세가 이어지면서 위안화의 흐름이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 쪽을 계속 보여준다면 추세적 상승을 이어간다면 코스피가 동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안화의 강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곧 달러의 약세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상대적 약세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코스피와 같은 위험자산 투자 심리의 선호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보시다시피 2017년 이후부터는 위안화와 코스피가 동조화를 계속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위안화의 강세가 원화에도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을 미치면서 차별적인 약세를 보이던 원화가 강세 환전하는 모습을 계속 이어간다면 달러의 약세 압력이 지속되고 결국 코스피의 어떤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겠죠.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일단은 지난달 정말 급속도로 나오면서 시장을 좀 경색시켰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어찌됐든 이틀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기관은 조금 팔았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이 좀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위안화율이 올라간다는 건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삼성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국내 경기민감주의 강세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의 강세가 같이 동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위안화가 좋아지면 이제 중국의 어떤 내수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또 결국 선물 그러니까 유가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 관련주 역시 소비에 대한 어떤 활성화가 이어지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도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맥락인데 다 좋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지수도 강세, 외국인도 좀 들어올 가능성 그리고 경기민감주와 소비주가 다 계속 좋아진다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보면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선택지는 상당히 넓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핵심적인 종목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가장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뭐 위안화의 악세부터, 위안화의 강세부터 출발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경기 회복의 온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 비교적 좋은 인플레이션, 수요가 이렇게 견인을 하는 좋은 인플레이션으로 감으로써 경기 회복세가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온기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주의 강세, 곧 광고주의 강세로 조금 이어졌고요. 그리고 에이스테크와 같은 5G 관련 주들의 강세가 최근 들어서 계속되는 이런 조정장을 이겨내고 오랜만에 정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지속될지 아니면 소비주와 광고주의 강세가 지속될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담보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경기 회복의 온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 특히 그 안에서 분명히 저평가라는 기본 배경은 계속 깔고 가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해야 조금 더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체크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상으로는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만 국내에 5월 수출입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미국과 영국 시장이 밤에 이제 휴장을, 내일장 휴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수급들의 움직임이 결국 또 순환매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출입에서 긍정적인 수출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면 이쪽으로 흐름이 또 쏠릴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쪽의 5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유발하는 위안화의 움직임 또 달러화의 상대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OECD 경제 전망이 업데이트됩니다. 긍정적인 요소를 내포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을 때 우리가 계속 기저에 깔려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감안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경계와 기대감을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휴장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 수급이 계속 순환하는 순환매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재개한다면, 전개를 한다면 관심 갖고 있는 업종과 종목을 체크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 자동차 그리고 오늘 전기전자와 플랫폼 쪽으로 흐름이 이어갔던 것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련된 섹터들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간의 경제지표 변동성을 유의해야 됩니다. 주 말로 갈수록 이제 또 고용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변동성 가능성에 항상 유의하면서 액션은 계속해서 조금 신중히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흐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질지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 체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이너러 기업을 봅니다. 참고로 기업을 봅니다. 감사합니다.